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힐링영어 보훈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3월 학평이 다가오고 있어요. 한 한 달 정도 남았어요. 그쵸? 근데 여러분들 학평 잘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지문들이 좀 쉽지가 않잖아요. 만만치가 않다고. 근데 그 지문들을 정확하게 하나 좀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당연히 학평 점수가 높지 않겠습니까? 일단 문제풀이 스킬은 둘째치고 기본적인 해석이 뒷받침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참 아쉽게도 여러분들이 좀 부족하신 부분들이 많아요. 제가 가만히 수업을 해보다 보면은 이게 특히 막 동사들의 해석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들다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뭐 만들어졌다라고 해석을 한다라든지 뭐 사용되어져 왔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뭐 사용해왔다라고 해석을 한다든지 이 능수동을 엄청 헷갈리시더라고. 특히나 뭐 만에 하나 뭐 헤브피피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 현재 완료잖아. 근데 뭐 이걸 보고 선생님 이거 수동태 아니야? 하면서 막 수동태처럼 해석을 해. 무슨 뭐 되다 받다 당하다 이런 식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딱 10분만으로 여러분 제가 딱 훈련시켜가지고 그냥 수동능도의 고수로 만들어 드릴게요. 그래서 학평에서 어떤 지문에 나온 시제도 다 해석할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드릴 테니까 10분 동안만 집중해 보세요. 알겠죠? 근데 10분이 아주 살짝 넘을 수도 있으니까 여기다가 약이란 단어를 한번 지문 넣겠습니다. 약 10분 뒤 여러분들은 수동능도의 고수가 된다. 점 있고 따라오시면 돼요. 출발할게요. 기본 지식. 이건 여러분들 요즘은 거의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배우는 거거든요. 수동태. 자 일단 수동태가 뭡니까? 이거는 당연히 원래 알고 있어야죠. 수동태가 뭐니? 주어가. 동작을 행하는 게 아니라 당하는 거예요. 맞죠? 주어가 동작을 당함.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해부 PP 아니라고요. 그렇죠. 비동사 플러스 PP죠. 맞나? 비동사 PP 수동태. 비동사 PP 수동태. 비동사 PP 수동태. 됐어요? 모르시는 분들은 반복하셔야 돼요. 비동사 PP 수동태. 비동사 PP 수동태. 비동사 PP 수동태. 과거부사가 PP니까. 우리 동사의 3단 변화 중에서 맨 마지막에 외우는 거. 맞죠? 자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딱 4가지 정도로 하시면 돼요. 되다 지다 받다 당하다. 오케이? 되다 지다 받다 당하다. 되다 지다 받다 당하다. 되다 지다 받다 당하다. 세 번 시작. 되다 지다 받다 당하다. 되다 지다 받다 당하다. 되다 지다 받다 당하다. 됐습니까? 자 수동태는 주어가 동작을 당하는 걸 의미하며 비동사 PP로 쓰고 해석은 되다 지다 받다 당하다로 한다고요. 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바로 들어갈게요.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문제풀이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딱 제가 1번부터 20번까지 문제를 낼 거야. 딱 동사를 띄워드릴 건데 이거 보자마자 바로 해석이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아 이게 뭐지? 하면서 막 생각을 해가지고 해석을 말하잖아. 그럼 이미 늦은 거예요. 해석의 반응 속도를 키워야 됩니다. 알겠죠? 자 1번 간다. makes 해석해봐요. 만든다. 오케이 잘했어요. 당연히 능동이죠. make 만든다. 그쵸? 근데 이제 s 붙은 거 이제 주어가 30년 단순갑죠. 그쵸? 만들다 만든다. 넘어갑니다. 2번. are studying 해석해봐요. 그렇죠. 공부하고 있는 중이다. 이것마저도 해석 잘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 되죠? 이거 지금 어때요? 비동사? ing죠? studying이니까. 이걸 우리 뭐라 그래? 진행형. 비동사 뒤에 ing가 붙으면 진행형이라 그러고 해석은 어떻게 한다? 뭐뭐? 중이란 말을 쓰죠? 그래서 are studying. are studying. are이 지금 비동사 현재형이니까 현재 진행형이 되는 거예요.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됐나? 오케이. 아직 수동태가 안 나왔어요. 진행형은 능동태입니다. 수동태가 아니죠? 비동사 pp가 아니니까. 3번. 간다. 자. were made. 시작. 만들어졌다. 그렇지. 바로 해석이 나왔어야 돼요. 이거야말로 앞에 비동사 pp 맞죠? 만들어졌다. 과거형이니까 이 시제까지 제대로 살려가지고 오케이. 만들어졌다. 좋았어요. 자. 4번입니다. 두둥. 탁. will be invested. 능동수동. 일단 수동이에요. 왜? 아 비동사 invested pp 나왔으니까. 자. invest가 뭔 뜻이죠? 요게 투자답니다. 근데 지금 비동사 invested니까 뭐가 돼요? 투자 되다죠? 근데 앞에 윌이 붙었어요? 미래를 나타내죠? 그럼 어떻게 될 거예요? 한 번 해석해 봐. 시작. 투자 될 것이다. 됐나? 투자 될 것이다. 오케이. 자. 오케이. 좋아요. 가볍게 몸 푼 겁니다. 이제. 가볍게 몸 푼 거예요. 자. 이제 지식을 추가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현재 완료 어떻게 써요? 현재 완료. have plus pp. 이거 수동태로 헷갈리시는 분 진짜 많아요. 은근히. 고등학교 막 1학년, 2학년인데도 막 헷갈리는 분들이 많아요. have pp. 현재 완료입니다. 근데 현재 완료 언제 쓰는데? 과거에 있었던 일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거나 과거에 있었던 일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칠 때 쓸 수 있는 시제로 해석 어떻게 합니까? 한 3가지 정도가 있어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뭐뭐 해왔다. 또는 뭐뭐 해본 적이 있다. 아니면 좀 단순 과거 시제처럼 뭐뭐 했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한다고. 됐어요? have pp 현재 완료. 그럼 여러분들 지금 해왔다. 해본 적 있다. 했다. 이건 당연히 능동택에서 수동택에서. 대답해 보세요. have pp는 능동이요? 수동이요? 아, 당연히 능동이죠. 기본 형태는 당연히 능동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해왔다. 해본 적이 있다. 했다라 그러잖아. 뭐 되어본 적이 있다. 되어져 왔다. 이렇게 안 했잖아요. 능동이에요, 능동. have pp 보자마자 헐레벌떡 수동이다 하시는 분들 반성하셨어야 돼요. 됐죠? 오케이.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자.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 학평에, 지문에서. 단순히 have pp만 나오면 좋은데 이게 또 다양한 것들이랑 결합이 돼가지고 나오니까 또 어렵지. 잘 봐라, 여러분들. 자, 현재 완료, have pp라고 그랬죠. 여기다가 비동사 pp를 더해볼게요. 비동사 pp가 뭐라 그랬어? 아, 수동태. 그러면 현재 완료랑 수동태를 더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일단 더해봐. 시작. have는 그대로 내려오죠. 비동사 pp. 그럼 만나면 어떻게 돼? ben. 그렇지. 그 다음에 pp는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럼 이 친구 이름은 뭘까요? 현재 완료 수동태가 돼요. 해석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기는 현재 완료가 해왔다, 해본 적이 있다, 했다라며. 그럼 얘를 수동의 의미로 바꾸기만 하면 되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저 하나만 쓸게요. 기본 해석법.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뭐뭐 되어져 왔다. 이거지. 됐나? 해왔다의 수동.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뭐뭐 되어져 왔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되어본 적이 있다느니, 뭐뭐 되었다느니,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는 거지. 됐쥬? 네, 끝났습니다. have in pp. 기억해놔. 이따가 연습 많이 할 거예요. 자, 하나만 더 할게요. 자, 똑같이 have pp 현재 완료에다가. 자, 이번에는 비동사의 ing. 이거 무슨 형이라 그랬어요? 비, ing. 그렇죠, 진행형. 오케이. 더하겠습니다. 자,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더해봐요. 시작. have. 역시 비랑 pp가 더해지니까. bin, ing는 그대로 내려오죠. 자, 이 친구 이름은 뭘까요? 현재 완료. 취능형이지. 진행형을 더했다며. 해석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취능형이 중이다잖아. 근데 have in pp가 뭐였어요? 해왔다라며. 그럼 해왔다라는 말이랑 중이다라는 말을 더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뭐뭐 해왔다. 중이다. 시작. 뭐뭐? 그렇지. 해오는 중이다. 요렇게. 됐습니까? 그럼 봐봐. 여러분. have in pp는 능동이요? 수동이요? 당연히 수동이죠. 왜 현재 완료 수동태라며. 아, 수동태지. 수동. have in ing는 능동이요? 수동이요? 당연히 능동이죠. 왜? 비동사 pp를 더한 적이 없잖아. 원래가 기본적으로 능동인데 거기다가 진행형만 더한 거니까 당연히 능동. 해석을 봐도 해오는 중이다라 그랬잖아요. 이게 능동이지. 그럼 정리해보면. 자, have in pp 능동. have in pp 수동. have in ing 능동이요. 이게 제가 왜 이렇게 자꾸 강조를 하냐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빈자만 들어가면 수동인 줄 알아요. 아니라니까. 빈자만으로는 완벽한 게 아니야. pp까지 나와야지. 이래야 수동이지. 빈이지만 뒤에 ing가 나오는 순간 능동이라고요. 진행형. 알겠죠? 솔직히 대답해보세요. 중간에 빈 들어가면 수동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솔직히 있었잖아. 있잖아. 그쵸. 반성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have pp 능동. have in pp 수동. have in ing 능동. 오케이. 좋았어. 그러면 다시. 이제 게임을 시작하도록 하죠. 자, 지금부터는 좀 스피디하게 나가겠습니다. 이제 배우고 다 배웠으니까. 자, 5번. have observed. 능동 수동. 그렇죠. 능동. 시작.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관찰해왔다. 잘했어요. 또는 뭐 관찰했다. 관찰해본 적이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자, 6번입니다. 샷. 능동 수동. 수동. has been accepted. 이게 받아들이더라는 뜻인데 현재 완료 수동이니까 어떻게 돼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받아들여져 왔다. 됐나? 반응 바로바로 하셔야 됩니다. 자, 7번. 능동 수동. 수동 아니야. 능동이지. b가 있긴 하지만 b 동사 ing잖아요. 무슨 형? 아, 진행형. b ing 진행형이 앞에다가 윌만 붙은 거예요. 미래의 그래서 미래의 진행형이다. 어떻게 돼요? 시작. 소개하고 있는 중일 것이다. 도입하고 있는 중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되겠죠. 맞습니까? 오케이. 능동이었어요. 자, 8번입니다. 시작. 능동 수동. 그렇죠. 능동. has been ing 현재 완료 진행해서 어떻게 한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기다리는 중이다. 또는 기다려오는 중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9번입니다. 하나, 둘, 셋. 능동 수동. 수동. 무슨 완료 수동? 그렇죠. 현재 완료 수동태.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몰이베이트가 뭔 뜻이에요? 동기부여를 시키다잖아. 그럼 어떻게 돼?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동기부여를 받아왔다. 됐죠? 아, 좋습니다. 현재 완료 수동태. 잘하고 있어요. 자, 10번입니다. 자, 하나, 둘, 셋. 능동 수동. 수동. 맞았다, 손. 잘했어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수동인지 잘 알았네. 왜? 지금 b ing은 비동사고. 여기다가 pp가 붙었으니까 수동이죠. 근데 이거 CJ 이름이 뭐게? 진행수동태라고 하는 거예요. 진행수동태. 진수.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여러분, 진행형 어떻게 쓴다 그랬지? 비동사 ing라 그랬죠? 수동태 어떻게 쓴다 그랬죠? 비동사 pp라 그랬죠? 이거 다음 어떻게 된다? 비, 비랑 ing가 만나니까 빙, pp, 비빙, pp. 이름 뭐라고? 진행수동태다. 해석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진행형은 중이다고 수동태는 되다잖아요. 더 해봐. 시작. 되는 중이다. 오케이, 잘했어요. 뭐, 뭐, 되는 중이다. 또는 뭐, 상황에 따라서 뭐, 되는 중이다, 받는 중이다, 당하는 중이다. 이건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하시면 돼요. 중요한 건 수동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시작. 페인트 7 되고 있는 중입니다. 끝. 진행수동태. 정확히는 현재 진행수동태입니다. 대충. 페인트 7 되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럼. 자, 11번입니다. 자, 하나, 둘, 셋. 능동수동. 그렇죠, 능동. 컴포즈가 작곡하다는 뜻이 있으니까. 뭐라고 하면 돼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작곡해왔다, 작곡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겠죠. 바로 넘어가요. 12번입니다. 하나, 둘, 셋. 능동수동. 그렇죠, 능동. 귀동사, 아예인지, 진행형. 근데 과거형이니까 과거진행형. 해석 어떻게 한다? 익스페리멘트가 실험하다죠. 그러면 실험하고 있던 중이었다. 실험하고 있는 중이었다, 과거에. 맞나? 자, 그다음. 13번입니다. 하나, 둘, 셋. 능동수동. 그렇죠, 수동. 현재 완료 수동이네, 해부인 PP. 리갈드가 뭔데요? 여기다, 간주하다라는 뜻이잖아. 그럼 어떻게 돼?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여겨져 왔다, 간주되어져 왔다, 현재 완료 수동. 됐나? 오케이, 계속 가요. 자, 14번입니다. 실험이 없어요. 하나, 둘, 셋. 능동수동. 그렇죠, 능동. 해핀 아이엔지. 현재 완료 진행이죠. 과거 지금까지 쭉 뭐 뭐 해오는 중이다. 그러면 나 생각해오는 중이야, 지금까지. 이런 뜻이야.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15번입니다. 준비하시고. 능동수동. 그렇죠, 수동. 비동사 PP니까. 그러면 must be finished 뭐라고 해석하면 돼요? 끝마쳐져야만 한다. 끝. 이게 끝마치다인데 비동사 PP니까 끝마쳐지다죠? 그 다음에 must가 붙었으니까 끝마쳐져야만 한다가 되겠네. 인정하십니까? 오케이, 그 다음. 자, 16번입니다. 하나, 둘, 셋. 능동수동. 그렇죠, 능동 잘했어요, 능동. 그럼 해부 PP네. 아, 근데 must have PP네. 하, 이거 알아주시면 너무 좋죠. 여러분들, must 다음에 해부 PP가 나오면 해석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과거에 대한 강한 추측. 그렇지, 뭐뭐? 했음이 틀림없다. 하. 뭐뭐 했음이 틀림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시작. 잃어버렸음이 틀림없다. 됐노?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이게 능동이야, 수동이야? 당연히 능동. 오케이, 좋아요. 자, must have PP까지 외워두세요. 뭐뭐 했었음이 틀림없다. 또는 뭐뭐 했음이 틀림없다. 과거에 대한 강한 추측. 자, 17번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능동수동. 그렇죠, 수동. 하. must를 떼고 보면 해부 빈 PP가 나왔으니까 현재 완료 수동이 쓰인 거잖아. 수동. 그럼 이제 must have PP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게 수동태랑 결합된 거라고. 어떻게 해석하면 됩니까? have 빈 메이드만 해석해봐. 만들어졌다는 거죠. 만들어져 왔다. 근데 must have PP는 뭐뭐 했음이 틀림없다라고 그랬으니까 뭐라고 해석하면 되겠어요? 만들어졌음이 틀림없다. 됐나? 만들어졌음이 틀림없다. 수동태로. 오케이. 자, 18번입니다. 자, 갑니다. 자, 이번엔 문장이에요. 자, it has been believed. 대절. 그랬어요. 여기서 is은 가주어입니다. 자, 이것은 oh, has been believed. 능동이야, 수동이야. 시작. 수동. 현지 완료 수동태. 즉, 이것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믿어져 왔어요. 뭐가 믿어져 왔냐면요. 대절이야가요. 그럼 대포트 끝까지가 진주어가 됩니다. 그럼 볼까요? 어떤 사실을 믿어줘 왔는지. That birth order directly affects personality. birth order라게 되면 출생 순서야, 이거. 그럼 출생 순서가 직접적으로 어디에 성격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믿어져 왔다구요. 아, 저는 막내라서 어떻구요. 전 첫째라서 어떻구요. 이런 거 있잖아. 이런 믿음이 있었다구요. 그 다음. 자, 19번. 이제 두 개 남았어요. 자, 갑니다. 시작. The concept has been argued to be especially significant. 그랬네. 자, has been argued. 능동수동. 수동. 현재 완료 수동태. 자, argue가요. 논쟁하다는 뜻 말고 뭐가 있어요? 주장하다는 뜻도 있어. 그럼 어떻게 돼? 그 개념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주장되어져 왔다. 아, 뭐하다고 특히나 significant, 중요하다고 주장되어져 왔습니다. 됐어요? 오케이. 자, 마지막 20번입니다. 자, 하나, 둘, 셋. The man is being informed of a newly made plan. 그랬네요. 자, 그 남자는 is being informed 그랬네. 능동수동. 수동. 비빙 PP. CJ 이름 뭐라고요? 진행수동태. 근데 앞에 비동사가 현재형이죠. 현재 진행수동태입니다. 해석 어떻게 하면 돼요? 되어지는 중이다. 받는 중이다. 당하는 중이다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 남자는 새롭게 만들어진 계획에 대해서 inform, 알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얘는 수동태니까 어떻게 돼? 그 남자는 새롭게 만들어진 계획에 대해서 알림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됐어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20개를 통해서 여러분들 수동등등의 고수로 만들어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확실하게 받아들여지셨죠? 그럼 여러분들 해야 할 일은 뭐예요? 학평 때까지 계속해서 수많은 지문들을 보면서 모든 문장에 나와있는 시대들을 바로 딱 보자마자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돼. 어, 이거 능동. 어, 이거 수동. 해석도 바로바로 한번 해보시고요. 그런 연습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몇 번만 하신다면 아마 여러분들 3월 학평에서 어떤 문장이 나오더라도 아, 이거 능동이야. 아, 이거 수동태야. 바로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쵸? 자, 그럼 고생들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3월 학평 잘 보시고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들어오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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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